잘라보세요. 지금 갖고 온 카스테라라고? 일명은 버터 스펀지 케이크인데 그냥 카스테라로 됐지? 버터 스펀지 케이크, 그 대왕 카스테라 이거랬지 안을 보셔야, 우와 초코야? 응, 이거야 초코라 이거 오, 김 나오는 거 봐 여기서 이렇게 쓱쓱쓱 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, 쓱쓱쓱 저긴 안 잘렸다, 뒷부분에 네 초코, 초코, 초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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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옳지, 이랬어 짧게 좀 잘라봐 맛 좀 보자 오, 집에 이런 거 먹으면 대단해 우리지 맛이 어떨까? 맛있겠지 뭐 그치, 주연아? 응 아, 전부 아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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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